슈퍼의 스타 케이 슈퍼의 스타 케이 슈퍼의 스타 케이 슈퍼의 스타 케이 발빠르게 마켓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자유게시판에 딴지 마켓 전단지를 뿌리고 있어요 아 저 그거 보러 들어가 봤어요 공지란에 제가 올리고 있어요 제가 이런 일도 하고 있어요 그거 올라가는 닉네임이 마켓순에던가요? 마켓순에와 홀짝 기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됐냐고 묻는 마켓순에는 홀짝을 포함하기도 하고 홀짝을 넘어서기도 하죠 교집함이면서 합집함이다 제가 만약에 공석일 경우에 누군가의 찌라시를 쓰면 그 사람도 마켓순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저는 마켓순에에 속하는 피가 들고 살이 내는 딴지 마켓 전단지 11월 2주차를 마켓 소식과 겸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밀양 얼음골 사과 예약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예약 판매? 왜냐하면 정말 이 사과는 이것도 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집에 사과를 사다 놓잖아요 잘 안 먹어요 찾아 먹질 않아요 사과를 잘 근데 이 사과는 제가 찾아 먹어요 제가 이번에 밀양도 갔다 왔잖아요 네 아 이 사과의 애틋한 야르탄 소식이 있죠 뭔가 야르탄 야르탄 그 히스토리가 있죠 뭔가요 작년에 이 사과가 출시를 했어 단지 마켓에서 근데 한 달도 못 팔고 내렸어 아 맞죠 왜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밀양 얼음골 사과 저희한테 공급해주시는 대본홍원이 네 원래는 얼음골 사과를 수확을 하면 다 도매에 넘겼어요 한 번에 아 그러다가 작년 딴지 마켓을 시작으로 처음으로 네 인터넷 직접 판매를 하신 거죠 음 그래서 창고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쟁여놔야 되잖아 네 근데 이게 처음이시다 보니까 냉해를 입은 거야 근데 이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대본홍원이 네 이 사과는 저희가 도저히 팔 수가 없다 내려달라 이렇게 그러기 쉽지 않은데 진짜 그러니까요 아유 그래서 참 안타까우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대신 우리는 내년이 있으니까 네 자연의 순환에 따라 다시 돌아왔죠 사과의 계절이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은 기억이기 때문에 작년에 아 이번에 밀양을 갔더니 네 왜 예약 판매를 하느냐 네 어 정말 이 얼음골 사과는 고진감래적 그 미덕을 갖고 있다 첫 된서리를 맞고 난 직후에 수확을 해야 제일 맛있대 아 사과가 된서리를 맞아야 그러니까 그 날이 추워지면 이제 서리가 내리잖아요 네 첫 번째 서리를 흠뻑 맞은 사과 직후에 수확을 해야 제일 맛있다는 거야 우와 신기하다 아픔을 겪어야 고생 끝에 고진감래가 온다는 거지 아 아 그래서 철학적인데요 그러니까 11월 야 그럼 사과가 이러니 그 사과가 그쯤에 서리가 내린대요 처음으로 그래서 지금 11월 23일도 예약 그때부터 배송을 할 계획인데 된서리가 이미 내렸으면 미리 따서 좀 드리는 거고 좀 빠르게 그게 좀 늦춰질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아직 수확 전에 이 예약 판매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미랑 사과밭에 가서 그걸 먹었는데 이미 너무 맛있어 단가요? 내가 그냥 탁 따가지고 먹었는데 달아 달아 즙이 아주 어 아우 큰일 났네 얘 서리까지 맞으면 큰일 났어요 큰일 났네 근데 요게 같은 얼음골 사과라도 이분이 꼭 농원에서 소개자 하고자 한 게 평지 밭에서 자란 거하고 더 올라가서 산에 있는 나무에서 또 자란 거 같아요 왜냐면 같은 지역인데 산에 있는 게 좀 거기도 더 추워 네 그래서 일류 차가 더 심해 아우 그리고 그 층층이 나무가 이렇게 있으니까 햇빛을 약간 고르게 받아 비교적 아 가리잖아 등등해서 이분 하시는 말씀이 맛이 다르대 와 진짜 역시 인고의 과정을 거쳐야지 역시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붙였죠 산기슥 산기슥 산기슥에서 산기슥에서 네 사과다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대략 한 일주일 전쯤에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네 이미 거의 100박스 가까이 어머 이미 우와 사실 예약 구매가 쉽지 않잖아요 네 기다려 먹는 거는 특히 특히나 과일은 더 정말 훌륭하십니다 와 6개의 첫 번째 소식이었고요 아 두 번째 소식 예비 사회적 기업에 빛나는 비타민 엔젤스 아 다 아시죠 저희 스테디 셀러를 연달아 히트레칭 비타민 뭐 비타민과 유산균은 이미 계속 잘 팔리고 있죠 드디어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나왔습니다 뭔가요 오메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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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살려고 했었나봐요 네 아 제가 영양제도 관심이 많았고 아 그래요 항상 아이허땡에서 구매를 하곤 했었는데 이 오메가3는 말이죠 1,2,3세대의 오메가3가 있대요 그 오메가3가 결국은 좋은 지방산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 분자 구조에 따라서 1세대, 2세대, 3세대가 있는데 이 3세대 RTG 오메가3라고 하고요 이 비타민 에제스에서는 원료에 항상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비타민도 원료를 보통 이제 영국산이나 유럽산 등등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유산균 같은 경우도 덴마크의 세계 2대 가장 큰 유산균 회사 거의 원료로 쓰는데 이번에 오메가3도 세계 3대 메이저 회사 가운데 하나인 170년 전통의 노르웨이 노르웨이 연화하면 또 네 원료를 쓴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회사에 이거 한번 비교해보시고 가격도 당연히 저렴하죠 그리고 나눔 나눔 오메가3라는 거 그렇죠 예비사회적 기업에 선정이 됐어요 서울시에서 네 저게는 하나를 사면 하나를 기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수능이 이미 지났지만 네 두레촌 명인사회조청 여세 계절이 돌아왔기 때문에 소개했고요 여기에 나온 건 아닌데 이번에도 추가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뭔가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경우 아직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술술풀리고를 투플러스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 술술풀리고 네 그리고 아직 시작을 안 했다는 거죠? 지금 하고 있죠 아 진짜요? 네 월요일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만나보실 수 있고요 드디어 저희 딴질보 너부리 편집장님이 상품페이지를 쓰셨습니다 뚜둥 뚜둥 오야가 와 우리 오야님께서 사실은 민망한 걸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시는 분이잖아요 민망한 걸 네 민망한 걸 월급이 안 나오는 것보다 더 싫어하시나? 정말 싫어하시죠 그래서 보통 누구 생일 때 케이크 갖다 놓고 박수치면서 노래 부르는 것도 싫어하세요 민망하게 하셔가지고 아 민망하기 때문에 오그라드는 거 정말 못하시고 그래서 내 입으로 이 상품이 좋다는 말을 도저히 할 수 없다 민망해서 해서 그동안은 상품페이지를 안 쓰셨는데 네 그래서 다 대부분 누가 썼나요 제가 민망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희 너부리 편집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출시한 제주도 황칠나무로 만든 본 황칠 이노큐 이게 뭐냐면 뭐지? 아 그 물에 타먹는 네 그렇죠 황칠나무가 굉장히 몸에 이롭대요 그거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옛날에 중국에서 진시황이 찾으려고 했던 게 동쪽 끝에 있는 황칠나무였다는 그 썰도 있대 민망해서 말은 못하겠는데 그랬대 황트인데 이 본 황칠 이 이노큐는 물에 타먹는 건데 하나씩 몸을 좀 이제 이완을 좀 해줘가지고 숙면을 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된다 편집장님이 굉장한 불면증의 소유자셨는데 사실 이거 검증하실 때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진짜 웬만큼 본인이 좋은 거 아니면은 안 쓰실 텐데 그렇죠 불면의 효과가 강제적으로 잠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실신시켜가지고 약간 이완 효과가 있어가지고 한 번 잠들면 잘 깨지라 근데 나도 약간 효과를 본 게 제가 사실 이거는 5년도 더 된 얘기인데 하루에 8시간을 자잖아요 그럼 난 기본 3번 깨 중간에 많이 깨시는구나 나는 깊은 잠을 못 자요 그거를 제 주변 사람들은 알아요 막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졸다가 다시 눕고 막 이래 나도 모르게 그리고 막 3,4번 깨고 그래서 항상 개운하게 자는 느낌을 잘 모르라 그런 거 괴로운 데 되게 엄청 괴롭거든요 그게 근데 사실은 꼭 이것 때문이라고 모르겠어 근데 내가 요거를 한 두 달 전부터 먹었고 그리고 내가 베개를 바꿨잖아 아 그쵸 네 비싼 베개로 바꿨잖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카페에 소문이 또 자자합니다 또 내가 정말 좋은 거는 그렇게 말하니까 그 베개 플러스 이 황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요새는 잠의 질이 엄청났나요 알죠 내 옆사람이 야 너 왜 이렇게 잘잖아요 요새 이럴 정도로 진짜 같이 계신 분도 훨씬 좋겠다 옆에 사람이 막 깨면은 제가 뒤척이는 게 이제 안 느껴지는 거죠 오 좋다 네 요거 한번 저희가 요 제품은 레알 은하계 최적가로 팔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올라와 있나요 네 만나보실 수 있고요 구경하러 가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제주도 황금향과 레드향이 올라왔습니다 이야 진짜 지금 철이구나 이제 네네네 아 정말 저희가 요새 이렇게 좋은 상품들이 마구 출시되고 있다는 점 아 오늘 마켓 소식 좀 알토랑 알찬네요 그러니까요 알찼습니다 네 침이 고있네 네 아 다음 주에는 11월 셋째 주 찌라시로 아 전단지로 내가 네 이름으로 찌라시 마켓 전단지로 찾아뵙겠고요 네 야 이 부장 니가 부장이면 당해 뭐뭐뭐 차인가 차가 쟤 오늘도 슬슬 풀리고 뭐뭐뭐뭐 차인가 차가 쟤 오늘도 슬슬 풀리고 안 먹고 회수관냐 내일도 시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 고려생활건강 슬슬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유래성분 숙채소재 슬슬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네 언제나처럼 2부는 청취자 후기 아 그쵸 우리의 완성 해주시는 네 어떠면 저희 방송을 메스트지로 만들어주시는 아 훌륭하다 메스죠 대중 메스 저희의 어떤 모자란 점을 지적해주시는 지적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꼬집어주신 읽어주시죠 네 월동 특집이래서 전기매트류 중에 직류전원사용 제품 얘기를 좀 듣나 했는데 패스 시판 제품이 많지 않아서인가 세탁 가능하다는 전기담요류의 하자 관련 얘기도 기대했었는데 세탁 가능한 게 신기하다 제한된 시간을 핑계대기엔 좀 부실했다고 봅니다 그러고 보니 전기난로도 안 다뤄졌네 시간이 짧긴 했구나 라고 네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메인 코너인데 짧게 짧게 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 오늘 좀 조사가 부족했고 앞으로 저희가 다루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무 부실해 보이지 않게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도 따라가겠습니다 네 다음 소개해주죠 네 박기윤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인트로 음악 중에 이건 뭐죠 오빠 말임하라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음악 중에 아 그런 부분이 있던데 여기서 말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전 당연히 우리 오빠가 수다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여동생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오빠가 달리는 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즉 내 애인이 부자라고 자랑질하는 거다라며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는데 순간 혹했습니다 정답은 무엇인가요? 저도 진짜 혹했어요 저도 당연히 당연히 오빠는 말이 많아 일 줄 알았는데 그러면 히헤브 매니홀스 부자다 매니홀스 조금 더 우리 프로그램과는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여기서는 수다쟁이란 수다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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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말이 많아요 문학이야 해석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럼요 네 다음 연필깎기님 게시글 내용보다 인상 깊은 리플 한 줄 저는 홀짱님이 제일 좋아요 라고 남기셨어요 남기셨네요 연필깎기님이 항상 그 장점 찾아주시는 분이네요 네 맞죠 근데 홀짱님이 제일 좋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네요 어머나 거짓말하지 마시고 남자분이시면서 네 다음 닉네임은 정말 네 고품격 고품격 메스티지한 알겠습니다 네 그 닉네임을 소유자십니다 아유 응가 도미님이 고품격으로 읽어주신다 근데 메스티지하게 읽어봤습니다 영화도 소비라는 핑계로 007 스펙터리브르 이번에 영화 나온 거 있잖아요 네 제 주변에 이 영화를 보고 돈이 아깝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나름 좀 혹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저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여기저 봤습니다 여기있구만 아 저입니다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네 어 그렇죠 사람마다 판단하는 저기 지점이 다르니까요 네 되게 우리가 딴지문균공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리뷰를 남길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인지 또 남겨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달사마님께서는요 네 월동 준비를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방송을 듣다 보니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네요 하면서 저온화상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아 맞다고 응급실에 근무할 때 저온화상으로 실려온 환자분을 본 적이 있는데 네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손을 써보기도 전에 숨을 걷으셨대요 저온화상으로 저온화상으로 돌아가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우리가 보는 일반 화상 환자랑 다릅니다 장판이 몸에 붙어서 떨어지지도 않고 어머어머어머 말 그대로 처참합니다 응급실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지만 저온화상은 정말 처참합니다 아니 진짜 약간 아니 어떻게 저희의 상상과는 레벨이 다른 게 저온화상이라 그러면 그냥 피부에 흥량 남는 그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살이 이렇게 돌아가셨다고요 네 전기장판에 붙어서 어머나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전기장판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위험하네요 외출할 때 항상 코드 뽑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진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진짜 여러분들 이게 어쨌든 열이고 네 뭐 불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 네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바다다이팬님께서는 뭐 라이트밀 도시락이 다 떨어져서 또 리필을 구매를 하셨다고 네 훌륭하시다 정말 바움쿠엔도 지르시고 과메기도 구매하셨다고 네 바다다이팬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정보도 남겨주시는데 네 이렇게 마켓까지 이용해 주시니 네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 오늘은 또 저희가 웬일로 네 지난주에 어떤 그 부실함을 만회해보고자 나름 성실하게 보다 더 성실하게 네 본권을 준비했기 때문에 청취 후기는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어쨌든 저희 방송을 먹여살리시는 건 청취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과 그리고 맞습니다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코너 창조경제위원회 저희의 메인 이벤트죠 메인 이벤트를 한번 네 시그널도 당연히 들려드리겠지만 시그널 후에 이왕 저기 좋은 목소리에 오이님이 오셨기 때문에 뽑아먹어야 돼요 맞아요 한 번 왔어요 창조경제위원회 한번 맛깔나게 곡 품격을 한번 읽어주시죠 창조경제위원회 창조경제위원회 정답은 2번 멋있다 진짜 역시 목소리에 매력이 있구나 네 이번 주 창조경제위원회 주제는 너무 다양해지면서 맛있어지고 이게 나름 어떻게 보면 경쟁의 어떤 긍정적 효과가 이 편의점에서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편의점 제품의 어떤 다양화에 있어서는 물론 저기 해로운 점도 있겠지만 네 제가 여름휴가 오키나와를 갔다 오고 나서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일본 편의점 음식이 그렇게 맛있고 다양하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오히려 최근에 우리나라 편의점 음식들도 되게 다양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큰 차이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가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진짜 심했죠 그냥 맞아요 그냥 삼강김밥 네 맞아요 그리고 샌드위치 샌드위치도 지금하고 상당도 안 되게 다르고 그 한 줄 김밥도 정말 안에 완전 밥 그러니까 정말 김과 밥만 있는 것만 같은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 요새 진짜 많이 다양해졌잖아요 그리고 편의점 자체가 값싸게 한 끼를 때우려고 몇 가지를 주워 들어보면 사실상 식당 밥 한 끼와 진미 없는 가격을 체험한다는 편의점입니다 우리 편의점이 유래가 있다고 해요 첫 점포와 이건 또 우리 정말 나이스한 고품격 전달력의 소유자 이 소리 몇 번 듣는다 편의점은 1927년 미국 텍사스주 달라스 소재의 사우스랜드 재빙회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재빙회사 27년이면 정말 오래됐네요 원래 얼음 공장이었는데 우유랑 빵이랑 달걀 같은 걸 이제 팔아보자 이렇게 결심을 해서 일반 식료품 점포가 문을 닫는 저녁시간이나 일요일 같은 날에 이 상품들이 내놓았더니 불티나게 팔렸다고 해요 이렇게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공급한다는 데서 착안해서 이걸 비즈니스화 한 게 편의점에 그렇죠 특히나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 같은 데는 일요일 날 문 여는 데 거의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평일 날도 저녁 한 7시 이후면 다 닫아버려 거의 네 그러니까 어? 내가 필요한데 점포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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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때 딱 왜냐하면 맨 처음에 팔기로 시작한 게 우유빵 달걀이면 이 서구권에서는 이게 밥이잖아 밥 맞아 빵하고 우유하고 달걀이면 네 밥이랑 김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똑 떨어져어 집에서 아 그런데 그러면 사고 싶어서 돈이 있어도 못 사는 못 사는 그렇죠 물론 뭐 옆집에서 빌려올 수는 있지만 네 여튼 이럴 때 팔기 시작하면서 네 시작을 했다는 네 저녁시간이나 일요일에 근데 생각보다 엄청 오래듣네요 1927년이면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조사된 걸 보니까 말이죠 이 회사가 이 사우스랜드 재빙회사가 사우스랜드 회사로 바뀐 다음에 산하의 편의점 명칭을 지었습니다 1946년에 네 아 이때부터 세븐일레븐이 나왔어요 아 진짜요? 어머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문을 연다는 뜻이죠 아 그래서 세븐일레븐이구나 세븐일레븐 새로운 세상 뭐 미안합니다 노래에 욕심이 있으셔 세븐일레븐이 세븐일레븐이 지금 일본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되게 웃긴거지 일본지사를 낸 세븐일레븐이 진해가 너무 커져서 본사를 먹어버린 아 그런 케이스죠 아 일본 건 줄 알았어요 세븐일레븐이 이게 원래는 또 미국에서 원래가 미국 거였구나 세븐일레븐이 그러면 편의점의 시초네요 굳이 따지면 네 사우스랜드 제빙회사가 산하의 편의점을 이렇게 세븐일레븐으로 네 통일을 했고 1962년부터 일부 편의점은 이때부터 연중무유 그리고 하루 24시간 영업을 62년부터 아 근데 되게 제빙회사에서 판매를 시작했다는 것도 그게 또 이해가 하네요 신선도를 유지했습니다 네 냉장고 놀리지 말자 이런 그렇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편의점을 동네 냉장고라고 당시만 해도 60년대 뭐 특히나 그 이전은 일정한 냉기와 상시적 저온이야말로 경쟁력이 원칙이었다 그렇겠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의점을 낳은 것이 제빙회사라는 점은 정말 재미있는 구석이 제빙회사는 어차피 맨날 냉장고로 돌려야 되니까 방금 박새루미가 말해준 것처럼 그래서 국내 최초의 편의점은 역시 세븐일레븐이라고 해요 아 응답하라 1988 1988년 5월 서울 방위동에 아 이거 올림픽하고 연결되네 올림픽 선수촌 1호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그때 당시 보강 패밀리마트 지금은 비즈의 프리테일이죠 CU 그 전 패밀리마트 처음에는 90년대 중반 LG 25 지금은 GS 25 추가적으로 출점이 됐고요 지금은 뭐 어딜 가도 근데 되게 사람이 금방 적응을 하는구나 싶은 게 패밀리마트가 CU로 바뀌고 LG 25가 GS 25로 바뀐 게 되게 어색했죠 처음에 엄청 어색하거든요 뭐야 특히 GS 25는 진짜 어색하다고 느꼈는데 이렇게 금방 적응을 하네요 저는 이 두 회사를 다 떨어져본 경험이 있어요 제가 여길 들어왔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안 하고 다른 걸 하고 있었겠죠 편의점 관련 법안들이 있어요 한번 오이님께서 읽어주시고 제가 설명해드리는 걸로 공간은 법적으로 165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넓이 제한이 있군요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3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된대요 오히려 최소 기준이 있고 편의점은 최대 면적 기준이 있는 거죠 165면은 한 40평 정도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편의점은 평균 73.4제곱미터 평수를 치면 이거는 예전 단위 넓이 아닙니다만 아직은 우리가 아직은 저도 22.2평 평균이 그렇다고 해요 일반 소매점보다 장시간 영업 운영을 원칙으로 연중 모휴 24시간 영업 우리나라 편의점은 편의점에 문을 닫는다는 걸 상상할 수 없는 거죠 편의점에 문을 닫았다 이거는 뭐냐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화장실에 가고 아 맞다 맞다 이럴 때 제외하고서는 문이 잠기지 않죠 편의점 심야 영업시간 단축 규제 완화 매출이 저조한 편의점이 문을 닫을 수 있는 시간대가 오전 1시부터 6시로 단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문도 마음대로 못 닫는 거야 그러게요 그리고 이르면 11월 말에서 12월 초부터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편의점에서 담배 진열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강력한 담배 규제 정책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이제 편의점에서 담배 못 팔게 되려나 봐 그게 아니라 진열에서 팔지 못한 게 진열만 금지구나 담배는 이제 눈으로 보고 골라서 살 수 없다 그냥 모아주세요 해야 되나 봐요 그럼 밑에서 이렇게 쑥 꺼내서 주는 거예요? 그럼 밀메아드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마트에는 진열을 안 해놨네 위에다가 위에다 해놓고 그냥 꺼내서만 주잖아 아 그러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공정거래위원회 빵집 편의점 거리 제한 모범 거래 기준 전면 폐지 네 2014년 5월인데 그러니까 편의점은 같은 편의점이 몇 미터 이내에 있을 수 없다 이게 기준이 없어졌대요 원래 이거 나와서 난리 나지 않았어요 네 이게 보니까 이런 거예요 예전 모범 거래 기준에는요 제빵은 500m 치킨 800m 편의점 250m 이내에는 신규 출점을 하지 못하도록 한 영업지역 보호 원칙이 있었는데요 이 기준이 없어졌대요 이러면 뭐야 이러면 서로 경쟁해서 죽으라는 얘기하는데 나름 공정위는 이걸 어떻게 대체하기로 했냐면 가맹거래법의 개정에 따라서 법률로 영업지역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폐지하는 거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니들끼리 해라 니들끼리 가맹 그 그러니까 체인 그거 네 할 때 니들끼리 합의해라 뭐 몇 미터 안에 안 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왜 우리가 굳이 이거를 모범 거래 기준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거는 너무 떠맡기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SSM은 그렇게 해놓고 이걸 좀 그래가지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됐죠 이제 네 같은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한 100미터도 안 되는 맞아요 아 그래서 그것도 더 곤란하게 만드는 게 이제 가맹점주가 차려놨더니 코앞에 직영점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사실 이런 프랜차이즈는 뭐 옛날에 한창 문제가 되었었던 죽집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기는 한데 이런 점이 있었고 그 편의점과 관련된 요새 그 기사들 나름 이제 한 1, 2년 사이에 나온 기사들을 보니까 네 아 요새 편의점들이 파라솔 설치해놓고 이제 술 드실 수 있게 자유롭긴 한데 그것 때문에 동네 주민들의 민원을 사는 경우가 있다 아 이거 진짜 은근히 스트레스인 게 네 편의점 앞에 그렇게 파라솔이랑 의자 많이 넓게 진열해놓는 데는 네 꼭 거기에 밤늦게 보면은 남자들이나 좀 무서운 분들이 앉아계시면 맞아요 지나가기 좀 그렇잖아요 못 지나가요 네 저희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술판도 벌어지죠 아 맞아요 맞아요 저희 동네에도 있어요 정말 불편합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고요 네 이게 인도를 차지하는 것도 문제인데 술 담배를 막 하고 막 맥주 소주 이렇게 드시고 하니까 특히나 고성방가 여름에 그렇죠 고성방가도 있고 대부분 또 편의점은 당연히 그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죠 이런 경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라고 했고 아 다음의 편의점 관련 단신에도 뭐가 있냐면 우리 이거 그거 생각나죠 고속도로 휴게소 맞아맞아 편의점에 외국 담배 없는 이유 알고 보니 부당 영업 KTNG가 자사 담배만 취급하도록 부당하게 영업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고 2015년 2월 16일 기사이 나는데요 그 오이님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다뤘던 특집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양 담배를 안 파는 이유도 이것과 크게 무관하지 않았던 거요 아 그렇군요 나는 그게 무슨 우리 그때도 막 이거 원래 안 돼서 안 파는 거 아니었어? 했는데 어 맞아요 무슨 법률이 있는 줄 알았어요 자발적으로 안 파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부당 영업이었군요 이런 뉴스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중심적으로 다룰 거는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편의점 현황을 한번 각종 통계는 2012년 통계도 있고 14년 통계도 있는데요 저희가 미리 한번 말씀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2012년 12월 말 기준 전국 편의점 개수는 24,559개 죄송해요 24,559개라고 합니다 이런 허당 캐릭터까지 선점하시려고 숫자를 못 들리는구나 자리에 욕심이 많으시네 순수한 줄만 알았는데 다른 한쪽에 다른 욕망이 아닙니다 전국 편의점 너무 민망해하지 마시고요 24,559개 2012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세지역 전포수가 전국에 51.1% 차지한다는 건데 어찌 보면 당연하죠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여기 살고 있으니까 그러네 사람 따라 근데 진짜 과밀이 심하군요 이게 잘 봐요 진짜 인구에 따라서 이렇게 있어 영남권 21.3% 충청 10.8% 호남 10% 제주 2.5% 제주도 갔을 때 진짜 불편했어요 편의점이 평소에는 이렇게 많았다가 아 진짜요 그리고 2014년 2월 말 기준 주요 편의점 업계 점포수 현황 읽어주시죠 네 CU 7,946개 GS25 7,721개 세븐일레븐 7,213개 미니스톱 1,895개 위드미 89개 3대 편의점이죠 CU, GS25, 세븐일레븐은 대동소위합니다 물론 앞 단위가 천 단위라 그렇지만 어쨌든 똑같아요 앞 단위는 7,000여 개인데 CU는 거의 8,000개 육박 그리고 나머지 7,700, 7,200개 때 미니스톱은 2,000개가 좀 안되고요 위드미는 2014년 2월 말 기준 이제 89개인데 지금 훨씬 많이 늘었을 겁니다 네 지금 엄청 많이 늘었어요 위드미 어디서 하는 데게요 아 아쉽다 아 역시 우리 알토랑 같은 박스로미 못 들은 것 같아 위드미 편의점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게요 어 모릅니다 네 어디죠 오이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대 유통기업이죠 딴지 마켓 아 위드미는 신세계에서 아 여러분 세븐일레븐은 지금 롯데에서 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국내 세븐일레븐은 롯데에서 운영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통 공룡들 있죠 네 유통 공룡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위드미는 신세계에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 웃기려고 할 말이 아닙니다 상생 편의점을 아 맞아 모토로 뭐지 2014년 이때쯤에 그 기사가 한참 떴던 게 생각나요 신세계 이제 편의점 사업에 진출한다면서 이때는 위드미가 거의 없었는데 이제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지금 엄청 많아요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 뭐야 벙커에서 대략 도보 한 15분 거리에 위드미가 또 있습니다 아 동대문 가는 길 동대문 가는 길 쪽에 어 재밌는 기사도 있습니다 1년 정도 된 여론조사인데요 한경과 리얼미터코리아에서 탑10 브랜드 저기 했는데 매출은 그 편의점 3대 편의점이 비슷해도 선호도는 GS25가 압도적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이거는 약간 그 복합적인 거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 마크가 약간 친숙해서 그런 거 당연히 있겠고 저는 좀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네 다머지 일본 아 그렇죠 기업과 연결이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네가 그렇게 말해보면 내가 얼마나 없어보이냐 로고가 이쁘게 생겼어요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저는 맞서서 갑니다 전 정치적으로 아 그렇구나 못해먹겠는데 알겠습니다 네 GS25가 33.7% CU가 22.2% 7.11 6.4%였네요 7.11이 점유율에 비해서 이렇게 낮게 나온 건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편의점 매출 순위 1위부터 8위까지 2014년 기준입니다 네 5위 GS25 수원역점입니다 네 연매출이 80억 80만원입니다 아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편의점은 네 1점 넓이 이상 못하잖아요 네 그 넓지 않은 공간에서 이 정도 이 정도 엄청나요 80억이면 12로 나누면 대략 한 7억 이상 나온다는 얘기니까 아 6억 이상은 나오고 6억 몇 천만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가 한 달에 음 네 4위 GS25 고속터미널점입니다 네 90억대 네 90억대 3위 세븐일레븐 홍대점입니다 네 연매출 91억대 91억대 2위 CU 연세대병원점 네 95억대 네 대망일이 어딘가요 두두두두 GS25 올림픽 공원점입니다 네 연매출이 115억이에요 와 과로치고 알바생시금은 8천원이라는 아 편의점 알바생시금 고급정보 나왔고요 와 이 정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1위부터 8위까지를 보면요 네 적어도 3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 주요 역 및 터미널 아 역세권에 자리하고 있다 네 유동인구가 많으니까요 네 둘 대형병원은 매출이 높다 오 대형병원에 들어가 있는 아 그렇구나 그 편의점들이 기본적으로 매출이 많아요 네 특히나 선물세트 하는 것도 많이 그 음료수 같은 거 많이 사고 막 하니까 네 그리고 셋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굉장한 그 유동인구수로 자랑하는 아 그렇죠 상권에 위치하고 있다 네 요런 저기 있고 그래서 옛날에 대학교 때 기억이 나 인천에는 되게 큰 병에 있는 편의점에 일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제 친구가 네 죽을라 그래 진짜 졸라 바쁘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개하지 않은 6위 같은 경우도 뭐 여의파크 7위 강남대로 8위 그 부산 서면 1번가 이런다고 해요 편의점이 요새 각광받고 있어요 그 저희가 기사도 하나 소개해드릴 건데 네 이 유통시장이 되게 요새 불황인데 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해 나가는 분야가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네 하나가 편의점이고 하나가 슈퍼마켓 네 ssm이죠 아 근데 그중에서도 편의점에 아주 성장세가 뚜렷하다고 해요 음 그래서 막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 어려운 저기에 되게 그 창업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가 봐요 네 그리고 편의점 자체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나 왜 하면 그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 겉으로 돌아가는 매출이 늘어난 데에는 담배값 임상이 굉장히 큰 기여를 실제로 하기도 했고 사실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는 매출은 아니지만 그리고 어쨌든 히트치는 pb 상품들이 굉장히 견인하고 있는 거예요 음 사실 어느 순간 말이죠 저희가 아까 초반에도 편의점이 되게 음식이 다양해지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자기 고유의 pb 상품이 편의점 브랜드만큼이나 유명해진 시대가 됐어요 네 가령 gse의 뭐 혜자 도시락이라든가 아 그쵸 그리고 저기 뭐야 세븐일레븐이게 해리 네 해리 도시락 네 이런 게 있어요 음 이제 pb 상품을 띄운 편의점이 그걸 이제 여기서 게다가 편의점 pb 상품이 이제 라면이나 인스턴트 식품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홍서천 씨의 그 되게 매운 아 맞아요 홍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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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있고 뭐 오모리 이런 게 있는데 그렇죠 pb 상품이 그리고 단가가 조금 더 낮게 책정될 수 있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편의점에 제가 따로 준비한 소식을 소개해드리면서 뭐 마저 설명을 드릴 텐데 네 CU의 대표 상품입니다 자이언트 떡볶이 이야 여기에다가 그 치즈 넣어가지고 네 스트링 치즈 찢어가지고 간편식 메추리리라고 해요 아 그리고 플로리다 주스 CU의 처음 들어보네요 냉장 주스 메추리리래요 맞아 맛있어 GS는 홍라면 홍라면이죠 용기면 한마디로 사발면이죠 네 사발면 메추리리 오모리 김치찌개 맛있더라고요 아 너무 맛있어요 혜자 도시락은 정말 혜자입니다 혜자롭습니다 우와 최근에 나온 거 봤어요 그 고등어 나오는 만찬 같은 거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오히려 이런 거 때문에 우와 오히려 저기 뭐야 한솥 도시락 같은 데가 괜히 긴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이야 한솥도 근데 한솥도 맛있긴 해 맛있는데 거기는 약간 좀 채소류가 부족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진짜 편의점 도시락이 옛날에는 도시락에서 밑반찬을 안 먹었는데 그냥 다 먹어 맛있어서 저는 이 편의점 도시락을 제 친한 사람과는 편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편도 편도 그런 거 내가 말줄임 진짜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는요 강릉 교동짬뽕 아 이거 들어보긴 아 이거 되게 맵다고 이것도 용기면에서 매출 1위를 달고 생라면과 더불어서 그리고 혜리 11찬 도시락 11찬 받아본 적이 없는데 와 그러니까 정말 혜리는 응팔 응답하라 1988의 히로인이자 현대 편의점의 획을 긋고 있네요 그런가 하면 우리 소개했던 빅요구르트 맞아 맞아 예전에 소개한 적 있죠 GS25에서도 왜 그 그랜드 뭐 저게가지고 옛날 야쿠르트랑 똑같이 생겼는데 엄청 큰 거 네 CU에서도 이제 빅요구르트를 주력 상품으로 이게 맨 처음으로 유명해졌을 것 같아요 네네 계산기에는 이게 뭐야 아 맞다 이거 아셨어요 저 몰랐는 사실인데 아 영수증 받아보면 알아요 네 이게 그 계산기에 마케팅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네 손님들 오시면 무조건 상품에 이게 20대 뭐 노인 뭐 청소년 뭐 하여튼 이런 분류가 있대요 그래서 계산을 하기 전에 찍고 네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영수증 확인하면 그게 나와 있대요 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마케팅 빅데이터로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일종의 눈대 중이라도 어쨌든 성인 학생 노인 정도는 구분이 되니까 네 그 어떤 카테고리를 미리 누르고 계산을 하게끔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판매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납품하고 이런 거 네 근데 뭐 알바생용 얘기를 들어보니까 귀찮아서 그냥 뭐 다 노인으로 그거가 많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그런 게 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어떤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네 자기네가 이런 데이터를 쌓는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야 맞아요 졸라 개고생 시키면서 맨날 최저임금만 맞춰주고 이러면은 그렇죠 나 같아도 그냥 다 노인으로 뭐 다 학생으로 해버리지 담배 팔면서 학생 막 이러고 진짜 웃기다 편의점이 진짜 최저임금 안 맞춰주는 알바의 좀 대표적인 그렇죠 하여튼 이런 리서치를 통해가지고 그 내부 분석 결과 20, 30대 대학생 여성이 기존 요구르트 용량에 불만이 있고 대용량 요구르트 용량을 원하는 고객 니즈를 파악해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 꼭 어떻게 갑자기 근데 난 되게 웃긴 게 이런 요구르트 양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누구나 우리나라에 편의점이 들어오기 전부터 생각했던 거 아니야 하하하하 굳이 이렇게 어렵게 알아야 돼 아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웃긴다 이걸 통해서 알아냈다니 이걸 마치 저는 서울에 있는 천만 인구 중에 20만명을 만나서 확인해보니까 요새 사람들이 돈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하하하 요새 남자들이 무슨 차이냐고 요새 남자들이 뭐 요새 남자들이 여성을 밝히고 있어요 아 맞아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해요 그 다음 이제 그 키워드는 전면 개방이라고 유리를 깐다는 거지 바깥에서 다 보이게 그래서 요새는 다 보이더라 편의점 자체가 이제 광고 콘텐츠이자 쇼룸 역할을 수행한다고 뭐 되게 어려웁고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 말들이 막 설명돼 있어요 뭐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막 아 범죄 발생 수식 감소음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법도 있대요 그 조도도 좀 높여가지고 밝게 하고 아 확실히 진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낯선 곳에 가면 또 편의점 있으면은 조금 익숙한 효과가 왜냐면 전체적으로 밝은 곳은 오밤 중에는 거기밖에 없지 다 문을 닫고 불을 끄니까 네 그래서 편의점이 많아져서 조금 안 좋기도 하지만 좀 시민의 안전에 있어서는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개시죠 네 새로운 점포 포맷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입지별 지역별로 맞춤형 점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CU 제주 해안도로점 해안도로에 이제 네 지역 명소로 네 네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CU 서면 롯데점에는 파우더룸이 있대요 대단하다 편의점에 파우더룸이 여기는 뭐 화장품 기타야겠네요 왜 있는 거지? 아 그러네 궁금하네요 아 나 이거 너무 신기한데? 네 가보고 싶네요 난 그 다음이 더 신기해 그러니까 다음 CU 동숭 아트점 스터디룸이 있답니다 편의점에 스터디룸이 있다고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근처잖아요 그쵸 여기 근처죠 그 다음에 GS25 슈퍼마켓형 편의점이 있대요 아 맞아 GS25 프레시라고 나 이거 본 적 있어 그리고 세븐일레븐은 도시락 카페로 운영하고 있고 위드미는 드럭스토어가 약국이죠 편의점까지 하고 있고 그 도시락 카페 요새 세븐일레븐이 그 GS25에 맞서서 도시락이 엄청 주력하고 있는 게 그 쿠폰 제 아세요? 이게 모든 편의점이 다 적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우리 커피 쿠폰처럼 10번 먹으면은 한 번 주는 것처럼 그런 거 하더라고요 이야 부가서비스는 유명하죠 편의점 이제 배달 서비스도 하고 네? 어머나 나 몰랐어 편의점 배달하나 봐 배달? 약간 이마트 이런 것처럼 택배는 알고 있었는데 난 택배일 거라고 생각하고 읽었는데 생각하니까 배달 수 있었거든요 아 뭐 주문 전화해서 주문하면 배달해 주는 그런 건가요? 앱으로서 신경이 네 이거는 차차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네 모바일 서비스 모바일 쿠폰 정상 서비스도 있고요 음 스마트폰 내부 결제 등등도 있다고 아 이건 뭐 기프티콘 같은 얘기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 스토어나 네 이런 거 쿠폰도 팔고 아 게임 게임 머니 넥슨 뭐 캐시 이런 것도 팔고 맞아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어플 중 하나가 GS25에서 내놓은 건데 그 냉장고 어플 아세요? 어 아니요 요새는 1 플러스 1이나 2 플러스 1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1 플러스 1 제품이야 네 근데 한 개를 두 개를 가질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당장 한 개밖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냉장고 어플에 보관을 하는 거예요 오 그럼 내가 나중에 찾아갈 수 있어 그 어플 오 오 짱이죠 대박이다 그럼 이거 못 찍어가지고 나중에 네 바코드 같은 거 찍어가지고 거기에 보관을 해두고 박새롬이는 이길 수가 없어 세상에 네 그 어플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인재를 그 거기는 그 박새롬이 해안이 없었던 거죠? 확대했어 아 할인구조 대형마트 규제 업계 편의점으로 돈 버자 아 그래서 새세계가 정말 신세경이 대형마트와 기업홈 슈퍼마켓이 월 2회 의무휴업과 24시간 영업증지 등등 각종 규제로 묶이자 어쨌든 이 대형마트 하는 쪽이 편의점 하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편의점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대형 유통업체가 편의점이야말로 정말 수천 개 매장 아닙니까 네 아까 7천 개 때 막 이렇게 있는데 네 더 늘어났을 거예요 편의점 업체들의 할인 행사가 더 거세지고 있다 그리고 1인 가구들은 사실 대형마트 잘 안 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즉석식품 같은 거 개발하고 편의점에서도 제값 다 받는다 이런 게 옛날에 그랬죠 편의점은 비싸 아 맞아 근데 어떤 특정 제품 경영에서 막 2 플러스 1 1 플러스 1 이렇게 묶이면 편의점은 더 싸기도 하는 네 진짜로 제가 컵커피 있잖아요 네 그거를 좋아해가지고 대형마트랑 이렇게 가격 비교를 해먹으면 발이 뜨뜬 뭐 이런 거는 대형마트보다 편의점이 더 싼 경우도 많고요 또 우리는 할인을 받을 수 있잖아요 15% 통신사 할인 이런 거 네 그런 거라면 훨씬 썹니다 아 그래서 대형마트보다 싸다는 광고를 하기도 한다고 해요 롯데그룹의 세븐일레븐은 최근에 과자우유 유제품 그러니까 유제품 등은 800여 개 품목을 10% 싸게 팔겠다고 써놨을 했고요 이게 전체 식품코너의 60% 이상을 짜자는데요 와인 같은 경우에 막 70%까지 다운시키고 PV 상품을 도입한 결과 전체 매출의 30%가 PV 제품에서 나온다고 요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조사한 거 말씀드릴 때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 요렇게 싸게 팔고 있다 다양하게 팔고 있다 이런 게 있는데 편의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죠 뭔가요 본사와 이제 가맹점 중간의 문제 아 이거 진짜 말 많다 이거는 뭐 정말 얘기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일단 저희가 교양을 쌓고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네 직영점과 가맹점의 차이에 대해서 오이님이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가맹점은 점장이 브랜드 편의점 본사의 일정 비용을 지불해서 그 브랜드의 편의점을 오픈해서 매장을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직영점은 운영을 점장이 아닌 본사에서 직접 하는 방식으로서 그렇죠 점장이라고 해도 그 점프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브랜드 편의점의 신입사원 개념인 경우가 많고 짧게는 2개월 보통 3,4개월 동안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직영점은 사장 개념이 아니죠 그러니까 회사가 주인인 거죠 가맹점은 이제 치킨집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치킨집도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일정에 사용비 지불하고 그냥 빨리마게트 같은 것도 그렇죠 운영도 직영점은 가맹점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느낌이라서 신상품이라면 무조건 발주를 넣어야 된대요 왜 직영점이니까 이거는 저기 직영점 점주는 자기가 사장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냥 발주 넣고 모델하우스 같은 느낌이란 건 결국은 직영점이야말로 그 어떤 편의점 브랜드를 대표하는 그런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행사도 무조건 다 챙기고 맞아 맞아 그리고 베이커리 어묵 호빵 막 이런 거 수가 되잖아 이런 거는 직영점이 무조건 다 설치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가맹점 점주면 아이씨 우리 동네에서 이거 돈 들여가지고 이거 해봤자 별로 안 상을 것 같은데 안 할 수 있는 거지 물론 밀어넣을 수도 있겠죠 본사에서 네 그것까지는 아직 뭐 다뤄보진 않겠고요 네 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냥 어떤 좀 게으른 가맹점을 가면은 네 1 플러스 1이나 2 플러스 1 이런 거 달 바뀔 때 바뀌는데 그런 거 제대로 표시 안 해놓는 곳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곳을 비교하면은 직영점이 굉장히 좀 좋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가맹점 알바생 같은 경우는 정말 알바생 개념이고 네 왜냐하면 점장이 자기 통장에서 개인 통장에서 직접 돈을 주니까 네 직영점 알바는 사실상 계약직 개념인 거죠 그 GS나 혹은 뭐 BJF가 됐든 뭐 편의점 회사에 고용된 계약직 사원 같은 느낌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정 최저임금이라든가 뭐 주유수당 준수 이런 거 다 하죠 야간규모 초과근만 1.5배 지급하고 네 왜냐하면은 그 회사에서 고용해서 저기 하는 건데 네 사업장 규모가 다르잖아요 가맹점은 그냥 이제 점주 재량에 따라서 근데 이렇게 되면 무조건 가맹점이 되게 안 좋은 거 같잖아 주유수당 같은 거 잘 안 챙겨주면 할 거 같으니까 네 왜 그러겠어요 감유가 그렇죠 네 겁나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 그렇겠죠 요새 야간 알바 가맹점 같은 경우에 동네에 네 점주님 가족들이 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렇죠 특히나 야간 알바는 말도 못해요 저희 동네에 그 위드 편의점 그게 있는데 부부께서 운용을 하세요 네 조금 나이 있으신 부부께서 그래서 낮에는 이제 어머님께서 운용을 하시고 저녁에 새벽에 이럴 때는 아버지께서 운용을 하시는데 되게 뭔가 안쓰러운 거예요 나이가 계시다 보니까 새벽에 막 꼬박꼬박 졸고 계시고 보통 편의점 점주하시는 분들이 뭐 회사를 다니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이런 야간 수당 같은 거 이런 걸 일일이 챙겨주면 인건비 사실은 개인 사업은 인건비거든 네 아시겠지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야간 근무를 점주분들이 하시면 연세도 있으시고 그런데 엄청 그 말 그대로 허리가 휘는 그래서 문화일보 좀 된 기사입니다만 2013년 5월 30일 문화일보 기사인데요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편의점 가맹사업자 10명 중 6명 부당행위 이유로 계약 해지 희망 이것도 기사 내용이 되게 강렬하다 이거 한번 좀 이렇게 호러아틱하게 한번 읽어주세요 편의점은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순간 새우잡이 배를 탔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상했던 만큼 수입이 안 돼 그만두려고 해도 가맹본부에서는 해지 위약금 인테리어비 재고 물량 등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한다 이런저런 비용을 따져보면 들어올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만둘 수는 없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영업을 해봐야 손해만 늘어가고 왜다? 진짜 너무 그렇게 어두운 내용인데 감탄하고 있었으네요 하여튼 이런 문제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이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그만두려면 또 해지 위약금 진짜 인테리어비 기기 같은 거 냉장고 같은 거 들어온 거 그래가지고 사실상 정말 새우잡이 말 그대로 내리고 싶지만 내릴 수 없는 배를 탔는데 재고가 특히 또 그렇죠 그래서 편의점 이때 당시에 가맹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불만족이 54%였대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60%가 계약해지를 희망하고 있고 가맹본부의 주요 불공정 행위로는 밀어넣기죠 일단 필요 이상의 상품 구입 또는 판매 목표 강제 부당한 24시간 영업시간 강요 장사 안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오전 1시나 6시까지 다 들었으니까 이렇잖아요 네 근데 본사 입장에서는 자기네 편의점이 불 꺼져 있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cctv 이런 거 돌려보고 계약사항 때 확인하고 꼭 한다고 하더라고요 환장하는 거지 어차피 장사 안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루에 7시간 6시간이라도 문을 닫을 수 있으면 최소한 그 인건비가 어디야 네 그렇죠 그게 아니면 자기가 점주가 점주님이 거기 서 있어야 되는데 온라인 타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주택가 이런 데는 야간에 손님이 한 3명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대요 3명 정도밖에 없는 경우가 그런데 시급은 이렇게 나가니까 과잉 경쟁 상태 적자 상태도 많고 이랬다고 해요 이때 당시에 편의점도 강매구조 오늘은 카네이션을 팔고 있다 이때가 한창 남양요업 사태에 있었던 그 무렵인가봐요 아 네 그래서 이게 밀어넣기가 편의점 계통에도 있었다고 네 그 저는 동네 편의점도 그렇고 편의점에서 빼빼로 데이면 무슨 데이마다 맞아요 바구니 상품들이잖아요 엄청나게 맞아요 아니 이거 솔직히 팔리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파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본사에서 엄청 떠밀어 넣는다는 거죠 11월에 보졸레누보 와인 행사 그래서 환불도 안 된대요 밀어넣은 거니까 밀어넣는다는 건 뭐냐면 일단 우리한테서 물건 돈 주고 받아가고 네가 알아서 팔라는 거예요 해체해서 팔아라 나중에 지나면 이렇게 한대요 아 아휴 백만원 벌기도 힘든 경우도 많았다고 이런 하여튼 문제들이 있고 뭐 폐기음식은 편의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많고 아 네 근데 뭐 담배 광고비는 본사가 챙기고 이 담배 광고비가 그거잖아요 그 담배 매대에 이제 아 아 그 뭐 시원한 향 뭐 이렇게 갖고 써있는 2014년 6월인데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까 이 단어지만 해도 그것도 담배 광고비는 봉사 가져가는 거예요 아 나는 그게 광고비가 받은 건지 몰랐네요 아우 뭐 편의점 한 번 운영하면 그만두기 쉽지 않다는 말씀도 아까도 들었지만 이 A씨라는 푸는 계약 당시 계약기간이 5년 동안의 노예계약인지 몰랐다고 그러니까 사실상에 아 위약금에 대한 부분이 계약서에는 서술되어 있지만 제대로 검토 이것 봐 작은 글씨를 많이 잘 읽어대요 우리 저희 방송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괄호 안에 있는 것이 단 작은 글씨 작은 글씨 단 이런 거 있는 거예요 단 다음 단 가슴이 아파 2년 동안 월 500만 원도 보장해주는데 마다리유가 없어서 했는데 그 500이 순수익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 순수익이 100만 원도 안 됐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 계약해자면 돈을 몇 천만 원을 날리는 거라서 쉽게 계약해집니다 계속 지속하면 빚밖에 안 늘어나는데 이거를 해지하면 한 방에 몇 천만 원이 그냥 초고가 되니까 예전에 그래서 편의점주를 하시는 부모님 중에 아버님인가가 한번 자살하셨나 하여튼 이러셔가지고 그 따님이 막 그 하여튼 절절한 글을 올려듣나요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아이고 그 통신사 할인 금액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점주가 담당하는 뭐 부담은 아마 원래 참 갑질의 기본은 뭐가 있냐면요 혜택은 내가 갖고 리스크는 공동부담 혹은 네가 부담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특히 유통이나 또 이런 또 가맹사업 이런 것들이 그런 게 되게 크거든요 예전에 그 주케사 추정 60분에서 한번 다뤄가지고 저희 방송에서도 그 내용 소개한 적이 있는데 네 뭐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무슨 뭐 우리가 지금 카페 프랜차이즈 카페 형태의 인테리어를 하려고 한다 인테리어를 다 또 아 안 한다 그러면 괜히 시비 걸고 그러다가 계약기간 끝났다 그냥 그만하자 그러고 아니면 직영점을 코앞에 세워버리고 막 이런 인터넷에서 편의점 운영하시는 분이 글을 올리신 걸 봤어요 네 월 매출이 한 4천 5천 이 정도 사이래요 네 근데 이제 본사랑 나누는 비율이 거의 7대 3 정도래요 6대 4에서 7대 3 그래서 본사 떼주고 뭐 알바비 주고 뭐하고 뭐하고 그런데 월 매출이 4천에서 5천이었잖아요 네 근데 남는 거 월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래서 매출이 많이 난다고 해서 비중계 살구인 경우도 많고 힘은 힘대로 들고 근데 또 그런 게 있다고 매출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 그게 일종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거야 매장 하나를 더 세워도 된다는 그렇죠 그러면 어 하나에서 이 정도 나오면 뭐 기본 뭐 전체 프랜차이즈 평균 매출액이 얼마에 비해서 굉장히 상이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근 거리에 뭐 하나를 더 차려도 된다 상권이 크기 때문에 또 차려도 된다는데 6천 8한데 100만 원 남았는데 네 그게 그거 나눠먹으면 뭐 버스카드 충전 이런 것도 편의점에서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만 원 정도를 충전하면 100원 남을 거 말 거야 우리 그리고 뭐 담배 한 갑도 팔려도 100원 남을 거 말 거야 근데 카드 수수료 내잖아요 그럼 없는 거죠 그래서 담배 저기 할 때 카드 안 받으려고 이런 거에 부담을 온전히 자기들이 다 지워야 되기 때문에 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카드 좀 싫어고 그러면은 싫잖아요 네 근데 또 이런 거 보면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100원 알바를 하는 사람 미장에서도 가맹점 보다는 직영점이 다 잘 챙겨주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영점이 더 종류도 많고 뭐 카드들도 안 거부하는 데 하는데 다 이유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예전에 저 편의점 알바 했을 때 사장님이 교통카드 충전하러 오는 사람들 만 원 이하로 오면은 기계 고장났다 그러라고 아 진짜? 그러신 적이 있었거든요 왜 그랬나 했더니 진짜 100원 남아서 그랬던 거였구나 아예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심한 경우도 그렇군요 제가 요새 편의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저기 나름 관련 업계에 계신 편의점 업계는 아니고 이제 그 제조 업체 혹은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공정의 기사 이제 땅땅땅 아 제 생일날 나온 기사네요 2015년 11월 4일 공정이 본사 갑질 막는 편의점 표준 가맹계약서를 제정했대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나 봐요 계약위반 중도해지 위약금 등을 담아 5일부터 11월 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최근이죠 중도해지 위약금은 계약경과 기간에 따라서 2배에서 6배까지 차등을 두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좀 덜 남아있으면 뭐 이렇게 하여튼 그때마다 동일한 게 아니라 그리고 매출액 지체송금 수수료를 상한 연 20% 이내로 설정만 이렇게 돼 있는데 중도해지 위약금 때문에 그만두고 싶어서 못 받는다고 말했잖아요 갑질 논란이 그래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차등 지급한 거 계약경과 기간 이건 뭐냐면요 위약금을 개점한 날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월평균 이익배분금의 6배 좀 세죠 좀 오래 했어 3, 4년 된 경우에는 4배 4년이 넘은 경우에는 2배 등으로 제시가 됐다고 하고요 가맹점주가 본부의 매출액을 지원 송금하는 경우 그러니까 점주분들이 매출액이 발생하면 본부에 송금을 해야 되잖아 근데 알바비도 주고 가계세도 내고 어떻게 하다 보면 지연 송금을 하게 될 수가 있잖아 순간적으로 빵꾸가 나면 그래서 그걸 또 수수료를 매기내봐 돈 늦게 들어오면 근데 1일당 상한을 연 20% 이내에 이것도 존나 센 거 아니야 이전에 이거 만들기 전에는 몇 프로를 받아줘 먹었다는 얘기지 무슨 대출이야? 표준으로 재정을 해주신 건가요? 원래 이랬다는 게 아니고요? 이내 상한을 둔 거지 예전에는 어땠는지 참 졸라 양아치 같다 진짜 정말 어렵네요 그리고 광고 비용은 가맹본부가 전액 부담하고 광고비도 받았나 봐요 어머나 마일리지 적립과 할인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본부와 가맹점주가 가맹수수료 비율대로 부담하기로 했다고 하고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 비용 같은 경우는요 본부가 개점 후 1개월 내에 점주에게 내역을 제공 그동안 통보를 하겠다는 건가요? 비용을 내역을 이렇게 이렇게 쓴 거다라고 제공을 하도록 했대요 표준계약서에 아 그러면 이전까지는 매번 제공하지만은 안다는 얘기죠 아 심야영업과 영업지역에 대한 규정도 했어요 가맹점금의 영업시간은 원칙적으로는 24시간으로 하되 일정한 조건에 해당해 점주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본부가 이를 허용하도록 굉장히 범위가 넓네요 그나마 마련해서 이 정도면 그전에는 어땠는지는 굳이 말을 안 해도 하여튼 공정거래위원회는요 이번 편의점 표준 가맹계약서에 재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점주협의회 편의점협회 등과 충분한 의견스러움이 조정을 통해서 균형이게 반영했다고 는 합니다 잘 지켜줬으면 그리고 가맹계약 체결 및 갱신과정에서 표준계약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것이라고 이런 건 강제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편의점이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이게 4대 편의점 점포 한 곳당 매출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해요 보통 평균이 CU의 경우 9천만 원에서 1억을 넘어섰고요 대부분 9천만 원 8천만 원대에서 거의 다 1억을 넘어가고 있어요 담배값 오른 것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유통계가 굉장한 레드오션인데 편의점 업계만큼은 그래도 좀 이게 평균이에요? 그렇죠 한 곳당 굉장하네요 2014년 1분기 대비 2015년 1분기 엄청나네요 진짜 이것도 편차가 되게 크겠죠 표준 편차는 심하겠죠 평균치니까 평균의 함정이 있으니까 성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SSM과 함께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편의점 하면 항상 떠올리는 게 있잖아요 네 ATM죠 수수료 높은 수수료 졸라 높은 ATM 재미있는 게 하나가 편의점이 오프라인 네트워크망이 엄청 세잖아요 ATM이 우리가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이 고시해가지고 지금 입찰 들어갔고 아직 최종 발표가 나기 전인데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에 BGF 리테일하고 GS 리테일이 참여 선언을 했어요 이게 왜일까요? 인터넷 전문은행 자체가 오프라인 점포가 없는 은행을 뜻하죠 이제 그런 은행을 정부에서 인허가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직 난 건 아니고 네 지금 그래서 입찰을 해 있고 지금 한 곳이 두 곳이 1차 사업자로 선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자체가 인터넷이 나오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은행 자체는 나오면 일단 점포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땅값이 들죠 임대료가 들죠 거기에 오프라인에서 일일이 응대해야 되는 직원들 들죠 보안 경비라든가 혹은 은행 직원들 인건비 같은 거 더 많이 들겠죠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나서 말 그대로 정말 온라인 영업만 하는 인터넷 은행이 생겼다 하면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직접적 혜택은 결국은 수수료 같은 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ATM 기기가 7천 개 전국 점포를 소유하고 있다 물론 7천 개 다 ATM 기기가 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엄청 많이 갖고 있는 거죠 ATM 기계를 편의점들은 아 네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 저기에 GS리테일하고 왜냐하면 사업자 신청할 때 일종의 팀을 꾸렸거든 그래서 이 팀은 통신 업체도 있고 보안 업체도 들어가 있고 실제로 금융 기존에 금융하고 있는 금융권에 있는 은행들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팀을 꾸려가지고 팀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그 팀에 BJ프리테일이나 GS리테일 같은 대형 편의점 업계 업체가 참여를 선언했었다는 얘기죠 이미 거점이 다 있으니까 참여를 한 거군요 그렇죠 활용을 하려고 그래서 전국 최대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가진 편의점 인프라는 현금 입출입 등 필수적인 은행 업무를 대행하면서 인터넷 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근데 여기 오프라인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ATM 기기의 총 대수가 아니라 ATM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거점수가 얼마냐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빈틈없이 전국에 망을 갖고 있느냐죠 그러니까 서울에 2천 개 갖고 있고 지방이 별로 없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인터넷 은행이 지점이 없잖아요 네 아 오프라인 지점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ATM 기기 하나가 어떻게 보면 거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총 개수보다는 얼마나 잘 분배가 되어 있는 그렇죠 개수도 많으면 좋은데 당연히 좋은데 골고루 좀 퍼져 그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운 거 골고루 퍼져 있는 거 빵구나는 공간 없이 그게 성패로 저하는데 어쨌든 연애를 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 요새 편의점 ATM 비싸다는 얘기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런 거 한번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저기 한번 여쭤봤어요 어디에게요? 제조업체 아는 분한테 왜냐하면 우리가 편의점과 우리가 지금 가맹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소비자들 근데 편의점에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가 있다고요 보통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거 보면 납품하는 업체들 스스로 얘기 항상 해왔잖아요 홈쇼핑이나 이런 거 네 이분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정확하게 다 디테일하게 맞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거라서 만 원에 판매되는 제품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식품 제조업체의 경우인데 일단 점주가 점주님께서 3,000원을 가져간대요 만 원짜리 팔면 만 원짜리 3,000원 넘죠 3,000원 안에서 이제 지대도 빠지고 인건비도 빠지고 카드 수수료도 빠지고 하겠죠 그러니까 만 원에서 3,000원 그리고 1,000원은 부가세 6,000원이 남죠 6,000원 중 1,500원 정도는 물류비래요 유통비 실제로 운반하고 운송하고 그러면 이제 4,500원이 남죠 1,500원은 편의점 업체가 가져가는데요 만 원에서 1,500원이면 15% 네 그래서 제조업체는 3,000원 30% 거기에 물건가랑 다 포함된 거잖아요 물건가 포함된 판매가 그리고 2 플러스 원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그 프로모션에 대한 부담을 대부분 제조업체가 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실 커피나 대부분의 제품이 항상 2 플러스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2개 가격이 3개라는 그렇죠 실제로 물론 그런 건 있어요 특히나 먹거리들 같은 게 뭐가 있든 이제 끼워주기는 해 어디서나 심지어 그거는 내가 약도하는 걸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줄 수 20개를 납품하면 20개를 돈 주고 사면 그냥 10개를 더 주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제 2 플러스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모션을 그런 식으로 한 건데 어쨌든 업체가 다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중견 업체 대기업 혹은 중견 업체가 아닌 이상 중소기업 업체가 편의점에 납품을 해가지고 돈을 벌기란 쉽지가 않겠네요 그냥 불가능에 가까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중견 업체나 그조차도 여기서 어떤 이윤을 획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많이 채팅 비용에 책정된 비용을 이쪽으로 얹어가지고 홍보 겸해서 그냥 거기서 파는 거예요 어쨌든 눈에 많이 띄우면 좋으니까 네 이 비슷한 얘기 내가 했던 거 기억나요? 홈쇼핑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홈쇼핑에 우리 모 업체가 홈쇼핑에 저기라면서 수술 40%를 띄워주고 막 영상 제작비 막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남는 게 없는 거야 네 다 팔리면 또이 또이야 거의 근데 왜 그걸 했냐 어차피 TV 광고 비용으로 책정한 돈이 있었거든 네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기는 게 아니라 TV 광고비로 쓸만한 쓰려고 했던 돈을 그냥 그래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셈이 진짜 왜냐면 홈쇼핑 뭐 완판 막 이래도 마케팅에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를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매출의 이익을 이게 목표가 아니야 네 그냥 광고 쪽으로 도대체 뭔가 방법이 없나요? 뭐 좀 이거 좀 이렇게 밑으로 가서 더 힘드네 이해가 잘 이렇게 힘든 거죠 그래서 사실상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많고 정말 초박리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작은 규모의 업체가 편의점에 진출하기는 어려운 일인 거 그래서 대부분 대기업이거나 그 다음 PB 상품이 그렇네 그렇기 때문에 뭐 삼각김밥이 됐던 그 아주 핫한 그런 것들을 보통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 대형마트가 PB 상품을 하는 것 마냥 편의점도 자기네들이 만들어 팔거나 OEM을 주는 거예요 하청에 그래서 브랜드도 자기네 거 붙이고 그러면 하청을 받은 업체들은 어쨌든 간에 초박리로 이제 말 그대로 100원 띄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아 그럼 왜 굳이 여기다 해? 그렇게 조금밖에 못 남기면서 이게 아니면은 어쨌든 간에 판매 판로를 개척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하청업체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인 거죠? 뭐 아주 대기업일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PB 상품이 되게 슬플 수도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브랜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데 내가 만든 게 아닌 거잖아요 브랜드가 PB는 자체 상품이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박리로 100원 띄게 하면서 어떻게든 판로가 여기밖에 없어서 팔게 되더라도 나중에 내가 그래도 좋은 제품을 팔았기 때문에 잘 팔렸을 거 아니야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자기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랑 판매를 끊으면 팔 그게 없구나 왜냐하면 자기 브랜드가 없으니까 내가 만약에 딴지 삼각기밥을 만들었어 그게 내 브랜드야 그거는 내가 돈이 남더라도 안 맞더라도 팔다가 여기랑 안 맞으면 그냥 딴지 삼각기밥으로 슈퍼에라도 팔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관계가 끝난 이후에 혹은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적으로 돼버리는 거죠 어차피 또 나가봤자 또 급하니 급하니니까 그때는 자기 이름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 또 시작을 해야 되니까 제조업체가 살아남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인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도대체 어떻게 내려갈수록 더 답답해 요새 이렇게 방송을 하면 마지막에 답답해져요 이런 얘기는 이분이 이분은 되게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의견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언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구조다 그리고 또 이분한테들은 재밌는 얘기가 또 뭐가 있었냐면 그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형마트가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요 대형마트가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건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운영 유지비 및 인건비 정도만 해결하는 수준이고 진짜 이익을 어디서 볼 수 있냐 보기도 하느냐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정말 조단위의 매출이 일정 기간 동안 발생을 하잖아요 그 돈이 어쨌든 나한테 머물러 있잖아 회사에 단기 금융이익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대박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잘 봐요 한 달에 이자가 막 예측해서 0.1%라고 쳐봐요 근데 내가 5조를 갖고 있어 그 5조에 1%면 500억이잖아 네 0.1%면 그래도 50억이란 말이야 근데 0.1%보단 더 높겠죠 그렇죠 그렇겠죠 나도 이 얘기를 듣고 놀랐던 게 어쨌든 이 돈은 내가 항상 갖고 있는 게 아니죠 팔았으면 어쨌든 그걸 해줘야 되니까 정산을 해줘야 되니까 업체들 그 물건 납품한 네 그 돈을 다 정산을 하더라도 어쨌든 그 돈이 나한테 머물고 있는 기간 그렇죠 동안은 금융이익이 계속 발생해 네 근데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돈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일정 금융이 그러니까 돈이 예를 들어서 100이 됐다 0이 됐다 100이 됐다 0이 됐다 0이 됐다 아니라 어느 정도 한 80 수준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도 계속 물건을 팔고 있으니까 네 어머 그러면 이 큰 돈이 다 내 돈은 영원히 내 돈은 아닌데 내 계좌에 머물고 있잖아 돈이 네 이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금융이익 와 정말 소름놓는 사실이네요 그래서 돈 놀이 그래서 대형마트가 이익률을 중요시하지 않는데요 총 매출 이걸 팔아서 얼마나 많이 남기냐 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게 내가 한 달에 총 팔아먹는 횟수가 얼마이냐가 중요할 수 있다는 거지 물건 팔아서 그렇기 때문에 박리담회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싸게 팔 수 있는 거죠 많이 파는 게 중요하다 규모의 경제가 이거는 단순히 100원씩만 남겨서 1000원씩 남겨서 2개 파는 것보다 100원 남겨서 100개 파는 게 더 좋아 이런 측면뿐만이 아니라 일단 그냥 몸집을 불리는 게 중요한 건 거죠 총 매출 규모가 크면 내 금융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이야 진짜 아주 크게 노는 놈들은 생각조차 다르구나 그래서 어떤 분께서는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 유통 특히나 구조나 자본주의 기반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상품조차도 금융이익 돈의 흐름의 어떤 매개체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상품 자체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돈 돈조차도 유통인 거죠 사실은 나한테 머물렀다가 그 돈이 남한테 가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나한테 머무르는 순간 동안에만이라도 나한테 이익을 주고 그리고 보통은 현실적 요건이나 어떤 걸 인해서 돈이 묶여 있잖아요 어쨌든 40일 결제 30일 결제 해가지고 납품업체 한 달 있다 결제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시스템이잖아 카드 사고 돈이 단순히 알부는 다 아시겠지만 돈이 똑같은 100억의 돈이 나한테 거쳤다가 새로미한테 성녀한테 갔다가 오이한테 갔다가 저는 새로미 맞아요 헷갈려 돈이 그냥 거쳐가기만 해도 거기서 이익이 발생한 거죠 예를 들어서 손님이 대금 결제해 카드사는 그냥 자연스럽게 수수료 파이팅 이게 뭐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싸게 팔 그래서 대형마트들이 특히나 그렇네 매출이 줄어드는 걸 가장 좋은데요 그렇네 아니 얘네들은 특히 뭐 수입해서 같이 파는 화장품 같은 것도 그렇고 요새 향수 같은 것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팔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데 해답이 있을 수 있군요 그러니까 카드 형 내가 대형마트 저긴데 A 지점이 새롬이고 B 지점이 오이야 새롬이 지점은 100억 팔아서 뭐 1억밖에 못 넘겼어 근데 여기 지점은 50억 팔았는데 2억 남겼어 여기서 신한다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내가 오이 지점을 깔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2인율보다 총 매출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덩치를 부풀리는데 혈안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쪼임을 어느 쪽으로 당해야 되나 생각해봐요 나는 마진을 덜 먹어도 돼 나한테 매출 온몸한 크면 금융이 발생하니까 근데 납품하는 제조업체는 안 그렇잖아 그렇죠 그럼 나는 물건을 싸게 팔려고 제조업체를 쪼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제조업체는 사실 마진을 덜 남기고 그 대형마트가 한 달 매출이 큰 거는 자기랑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렇죠 전혀 상관없죠 정말 그 제조업체들은 정말 내가 물건을 팔아서 그 물건으로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니까 결국 피보는 건 또 그렇게 되는 거죠 누군가의 책임 왜냐하면 그런 금융이익을 얻어가지고 다 같이 이익을 보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약해서 말하자면 대형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볼 수 있는 수단이 두 가지인데 밑에는 결국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하시지만 무조건 이게 더 중요하다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그런 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이런 부분에 있고 있다 이런 이면이 정말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정말 아마 이 방송에 나가면 또 이제 편의점 업계 혹은 유통업계 저희 청취자분께서 더 좋은 많이 정보를 제가 취재한 내용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반론은 적극 환영하고요 저희 메일이나 딴지일보 대표 메일이나 혹은 저희 방송별 게시판 딴지 라디오 슈퍼스타K 방송 게시판을 통해서 방금 드린 말씀에 대한 첨언이라던가 반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다음 방송 때 말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세상이 너무 복잡해 오늘의 결론이야 너무 복잡해 너무 봐야 될 이면이 많아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안 잡아먹히려면 많이 굴러야겠어요 예전한 건 전 많이 냈죠 우리가 아까 웃으면서 말했지만 응답하라 1988에 나왔던 그때랑 세상이 너무 많이 달라졌죠 맞아요 그때 태어나진 않았어요 아마 그 88년도에 어른들도 그랬을 거야 아 60, 70년대 또 이랬을 거고 세상은 점점 넓고 각박하고 빠르게 변화가긴 하는데 맞아요 옛날에 뭐 서울 가면 코베어 간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왜냐하면 88년 그때 그 고성장 시대에는 불과 1, 20년 전에 그 백올턴 시대가 야 정말 격세지감이다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 그 어떤 낭만이 있었던 것만 같은 그 80년대 골목 90년대 초반에 그거에 비해서 또 지금은 알죠 우리 뭐 하나 껌뻑 잘못 신경 안 쓰면 호갱 되는 거 그럼요 호갱 뭐 통신비 뭐 하여튼 말도 못해 진짜 그래서 1988에 젖어있을 것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오늘 왠지 되게 열심히 방송한 것 같은데 끝에 좀 감동받았어요 아 아닙니다 취재 아닙니다 이건 뭐 사실 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들어서 전달해드리는 거라 네 오이님은 오늘 방송받으셨나요? 아 저 오늘 너무 긴장을 해서 실수하지 않았나 아 아니에요 걱정이 됐는데 아 오늘 객원 MC 어떻습니까? 아 일단 저는 그 목소리 하나하나 깜짝 깜짝 놀라면서 이런 고픈격이 제가 가까이 하다니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천의 목소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직 오이님한테서 빼먹을 목소리가 970가지 남아있어요 오늘 한 9개밖에 990가지 90가지가 남아있다 아유 되게 신선하셨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네 또 새로운 목소리 많이 들으시고 네 조만간 또 뵙게 되지 않을까 하는 야르탄 왜 이렇게 오늘 야르탄을 많이 써서 너 너 때문에 아 그리고 방송 너무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까 로라한테 전화를 못했어요 아 로라야 미안 아이고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진 못했지만 그 로라가 방송을 한번 이렇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우게 되면은 정말 가슴 아파합니다 아유 우리 청취자분들이 정말 책임감이 만땅인 팬이 많으시죠 그쵸 저는 그 개인적으로 로라 알고 지낸 사이지만 그 로라가 이 방송에 대한 애정이 자외가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있기 때문에 다음 방송에 또 밝은 로라의 오호호호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네 네 네 요새 자꾸 좀 우울해집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네 그리고 오늘은 웃으면서 방송했지만 지난주는 참 가슴 아픈 네 일이 많았죠 국내에서는 국민총걸기 네 집회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백남기 네 어르신이 지금 많이 다치셨고 자투를 버리고 계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장소에 계셨던 분들도 많이 힘드셨고 네 아 그리고 뭐 빼놓을 수 없죠 프랑스에서 일어난 테러 아 네 일요일날 아침이었나요 그 아침에 그 뉴스 보면서 네 아침 한 8시쯤에 그 보면서 기사를 보다가 눈물이 울컥해가지고 막 이렇게 바르르 했던 건 세월호 때 이후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정말 세상이 어떻게 해놓으라 그러지 그러니까요 네 그러는데 뭐 하여튼 희생자분들의 또 명복도 빌겠고 네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우울한 시기인데 생각해보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면 항상 언제나 안 우울했나 싶기도 한데 네 네 그래도 뭐 그 프랑스 저기 파리 시민들이 그랬다고 해요 그 테러에 대항하는 가장 그 효과적 대응은 이 일상생활을 그대로 살아나가는 것이다 맞아요 공포에 우울해 하다보면 지치기 마련이니까 네 그렇다고 너무 공포에 질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러한 거야말로 정말 테러리즘이 바라는 그 일정이기 때문에 뭐 아마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네 그 중요한 건 88년도나 뭐 20년도나 지금이나 어쨌든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께서도 그럴수록 관용과 연대와 사랑으로 네 그리고 호갱이 되지 않으면서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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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